안녕 징징이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면 맞힌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띠링 첫 번째 문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? 이 소리를 맞춰보세요 이 소리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? 안녕 징징이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추면 맞힌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제가 선물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띠링 첫 번째 문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? 이 소리를 맞춰보세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? 이 소리를 맞춰보세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일까요? 감사합니다.